RM의 봄날입니다. 보고 싶다. 얼마를 더 기다리면 또 몇 밤을 더 새야 늘 보게 될까? 만나게 될까? 보고 싶다.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. 데리러 갈게.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가사까지 정말 뭉클해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정말 방탄소년단의 RM이 왜 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저희도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많은 관심을... 예